후회 중앙병원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와 어린이의 생명을 성공적으로 구했다. 20일 저녁 후회 중앙병원 두 시설의 정보에 따르면 응애안성에 거주하는 21세 임산부의 건강이 회복됐다. 이 임산부는 지난달 22일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돌아와 집중 격리돼 지난 5일 PCR검사에서 SARS-CoV-2 양성이 나온 후 치료를 위해 박광남 종합병원에 임원했다. 12일 환자의 건강이 악화됐으며 당시 환자는 임신 32주였다. 심각한 증상이 있기 전에 환자는 치료를 위해 후회 병원으로 이송됐다. 12일 밤 환자는 건강이 매우 나쁜 여성 태아를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. 2호 19일 수일간의 치료 끝에 환자의 건강 상태는 점차 안정됐다. 20일 임산부는 정신이 깨고 더 이상 열이 나지 않았다. 태아도 현재 건강하고 팔다리를 유연하게 움직인다. 후회 주망병원의 부원장인 음엔 타임수환 의사는 의사들의 큰 노력 덕분에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. 이는 후회 주망병원 두 시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다. 감정 Fine chip 천부 bourne 천부 설 천부 천부